굉장히 많더라구요. 전부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하영입니다. 오늘도 절이로운 전세계에 은퇴 후 살고 싶은 짠음주택! 스페인! 스페인. 아 스페인. 건축 잘합니다. 건축 잘합니다. 스페인. 아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되더라구요. 이상하게. 스페인. 건축 잘합니다. 스페인. 이쁘네. 세 박스집이다. 세 개의 박스집. 세 개의 박스집인데 되게 재밌어요. 요거는 범채구요. 요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지붕 있는 테라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친절하게도 지붕 없는 테라스도 또 스페인은 워낙 햇볕이 좋으니까 약간 사막 기운이 아니라 건조해요. 재밌죠. 여기 보시면 요 공간을 띄우죠. 띄워서 얘는 또 비가 와. 근데 이런게 되게 공간에 대한 변화 연출 이런게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짜증나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것들이 이제 이게 되게 아니 이게 이 사람이 건축가가 스페인의 전통 건축 양식을 모던하게 표현을 잘해요. 그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스페인의 전통 양식입니까? 사실은 맞아요. 스페인의 전통 양식인게 하얀 벽이죠. 왜냐면 이렇게 약간 덥고 건조한 이런 사막 요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강렬하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테라 테라코타 같은 기와 흙 흙으로 굳는 타일 있잖아요. 타일이 요 색깔 요 분홍색 같은 거 요런게 모양만 다르지만 이런 이런 걸 쓰는 거는 전통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경사지붕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이런게 아니라 공간연출 이런 것 이런 것도 이 기와 있잖아요. 흙으로 구운 거죠. 테라 테라코타죠. 테라코타 흙을 굳는 이런 타일 같은 거 이런게 전통 양식으로 이런게 꽤 있어요. 있는 거를 본인이 디자인한 겁니다. 디자인해서 구운 거죠. 구운 거죠. 이런 것도 다 구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공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가서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얘는 비 안 맞는 테라스 얘는 비 맞는 테라스 뒤에 본체가 있는 20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요것만 20평이에요. 요것만 20평이고 요거는 면적이 아닌 거예요. 스페인 3박스 집이 두 박스만 20평이고 얘는 지붕 있는 테라스 인거죠. 그래서 요렇게 딱 해가지고 비가 온죠. 어떻게 보면 저 안도도 하다고 해도 그 녹출 콘크리트로 작은 집이 있어요. 보면 그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본체가 있고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마당을 통해서 화장실을 가려면 우산을 피고 우산을 피고 가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프리츠크 상도 타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요런 참 디자인 잘 요런 패턴 요런 것들이 계속 기여하잖아요. 요거 요거 타일 구운 타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있어요. 이분 요번 마리아 카스텔라라고 마리아 카스텔라 여자 이름 같아. 마리아 카스텔라 그 되게 설교 잘해요. 그러니까 작은 집 작은 집의 그 전통적인 소재인 세라미 이게 세라미잖아요. 흙을 구운 거 세라미 타일 타일이죠. 타일과 나무 모던한 집을 구하는 게 천재 천재 그래서 작은 집 요런 요런 작은 집 요런 거에 이 사람이 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분 기억하세요. 요분 기억하세요. 스페인의 마리아 카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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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카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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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카스텔라 마리아 카스텔라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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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텔라 요건축가 저보다 제또래 근데 사기 너무 잘해 짜증나게 잘해 짜증나게 잘해 하얀 벽 스페인의 전통 전통 양식 이런 하얀 벽 하얀 벽 하얀 벽 구운 구운 타입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분이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이런 겁니다 이 집의 이 집의 재료를 소개하는 겁니다 등이에요 등 이거 아까 그거 있죠 아까 그거 보셨어요 아까 아까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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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재를 쓰겠다 화장실에 이렇게 요 자재를 쓰겠다 요 선언을 하는거죠 난 이걸 쓰겠다 이 자재를 쓰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뭐냐면요 이게 휜 거야 이게 휜 타일이에요 이렇게 구운 거죠 안에 가는데 비어있죠 이거 외장제 타일도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스페인의 이 타일도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외장제 이렇게 하죠 이게 휘어서 나온 게 휘어 제작을 한 겁니다 이분이 이거 다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장난 아닙니다 요런 것들이 집에 있어 입에 있어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 거죠 셋박스인데 얘는 하나의 집이니까 하나의 집이니까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고 여기는 복도 화장실 여기는 또 비가 와 여기는 또 비가 와요 여기는 복도 스페인 여기는 뭐 거의 비가 거의 안 오죠 거의 안 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비 안 맞는 테라스인데 여기는 비였어 점프 해야 돼 점프 점프 해야 돼 점프 하시고 여기는 이제 비 맞는 테라스 비 맞는 테라스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디자인을 하신 거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재밌습니다 20평 밖에 안 돼요 그래서 3.2에 4.3에 이렇게 방이 하나 있고 첫 번째 박스죠 3.7에 요 또 방이 하나 있고 방이 꽤 큽니다 방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3.7에 3.8에 그냥 주방 주방과 식탁과 벽난로 벽난로의 거실인거죠 요 공간이 있고 요 두 박스를 연결하는 복도 복도가 있고 복도가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 여기는 흙 흙인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창문을 열면 여기도 흙이고 여기는 아까 타일 바닥 패턴이 있고 여기 또 가면 여기가 비 안 맞는 테라스인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야외 여기서 뭐 고기도 굽고 커피도 마시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탕비실 같은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비 맞는 테라스가 또 있는 넷박스를 심플하게 아주 모던하게 디자인 잘하고 공간이 재밌어요 그래서 내부가 요게 요게 재밌습니다 요게 되게 재밌는데 요게 그 타이리아 휘었죠 휘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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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쓰겠다는 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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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쓰겠다는 거죠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찾으셨어요? 요거 요거 이거 남아 아닙니다 그거 그 테라타이리아 흙타일이라고 그러죠 흙타일 무광 그리고 바닥 바닥 외부에서 쓰고 내부에서 썼죠 요걸 쓰겠다 선언했잖아 요거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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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나왔죠 요거 찾았습니다 요거 찾았어요 요거 찾았습니다 요거 요거 딱 찾아볼게요 그래서 하 진짜 이쁘네 이렇게 해가지고 벽난로 벽난로 딱 해가지고 굴뚝이 딱 티놓고 야 이 보이다가 딱 건거죠 건거죠 그래서 하얗게 페인트 칠해버린거죠 여기는 더운 지방인데 그늘만저도 또 시원해요 그래서 단열재가 없습니다 단열재가 단열재가 없습니다 이게 해벽 해벽이죠 콘크리트 그러니까 조적조를 많이 블럭 블럭 많이 그 블럭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 이런 흙으로 흙으로 구운 거잖아요 블럭을 해서 이제 해벽 칠을 하는거죠 미장 같은걸 외부에 칠하고 내부는 단열을 하고 거기다가 석고를 칠거냐 아니면 그 선택을 하는거죠 여기는 단열재가 있는 집입니다 단열재가 일부 있어요 단열재가 있고 안에 석고 치고 하얀색으로 칠한거죠 걸러버지가 없습니다 몰딩도 없어 그래서 참 이쁘죠 진짜 잘했어요 반대편 반대편 주방은 깔끔하게 뭐 그렇게 큰게 아니니까 딱 냉장고 냉장 냉동 아주 식기세척기 5분기 간단하게 간단하게 주방에 있는거고 요게 이제 아까 그 바깥에 있는 바깥에 있는 그 있죠 그 타일에 유리 유리가 있는거죠 내부에 유리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공간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도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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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 복도를 보고 있는거죠 방! 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에도 마찬가지로 요 탈을 깔았죠 요거 요거 찾았어요? 찾았어요? 찾았습니까? 등 등 벽 등 아 진짜 참 참 대단한거 같아요 요거 콘센트 보세요 콘센트 보세요 나중에 혹시나 교체해도 되니까 요기는 요걸 안한거야 줄눈을 안났더라구요 바닥도 이렇게 똑같은 타일이죠 바닥이랑 이렇게 하얀 벽과 이런 흙 흙 흙 약간 얘네들이 스페인 흙이 약간 붉어요 붉습니다 그래서 흙타일인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황토 황토냐 뭐 이런건데 진짜 이뻐요 아 이거 어떻게 벽땡인거죠 요렇게 확 참 잘했어요 옷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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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로 참 이쁘네 하얗게 하고 나무로 서랍이 있고 그냥 거는거죠 편하게 편하게 거는거죠 나라 스타일이 편하잖아요 요요요요 여기 또 찾았죠 녹색탈 샤워부스에 하는 녹색탈과 여기 이제 바닥 해가지고 요거 찾았습니까 등방 아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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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아 아 너무 짜증나게 잘한단 말이야 디자인은 요거죠 요거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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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도 좋아요 20평 치고는 효율이 있습니다 이게 20평 맞아 근데 방도 커 방도 크고 아주 좋습니다 공간화량도 좋고 디자인도 버리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도가 두개 있는게 근데 이게 일로도 들어가고 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가운데다가 화장실이나 유니트 넣고 차라리 요거는 뭐 세탁실을 해도 되죠 여기다 하면 여기다 화장실하고 여기다 세탁실하고 여기로 들어가고 이래도 되잖아요 방으로 가게 한 이게 이용에 대한 복도니까 공간을 버릴 데가 없어 버릴 데가 없어 그 다음에 2.6에 1.2에다 띄웠어 그러면 뭐 턱 키워줘 점프 재밌잖아요 그래서 비야만한 테라스 하아 뭐 이렇게 이게 뭔가 이게 아까 그 타입 휘었어 휜 휜 겁니다 약간 휘었죠 이렇게 휜 거예요 이렇게 휜 겁니다 휘어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을 뚫어야지 가벼우니까 그래서 타이 타이 흙타이 무광이죠 그래서 아까 그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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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유틸리티 여기서 주방 미니 주방인거죠 보조 주방인거죠 그래서 커피도 먹고 이런거 참 잘했어요 디자인 참 잘했어요 불었습니다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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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따라지 따라지 오늘 배울게 많았습니다 오늘의 평점 기대됩니다 디자인 1점 파 만점 주고 싶어요 만점 주고 싶어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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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스텔러 설계 잘해요 편리성 20평의 방 두개 거실 주방인 화장실이 너무 좋아 방이 너무 커 버릴 때가 없어 버릴 공간이었습니다 가성비 짱 에너지 효율 짱 아이디어 짱 8.2m 8.2m 높은 점수입니다 8이 나왔어요 제가 이분 그 한 디자인이 꽤 있어요 이렇게 작은 집을 많이 진짜 잘해요 작은 집 설계를 하는데 진짜 이쁘고요 진짜 효율이 좋고 진짜 작품입니다 이분 집 작품입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작품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스타일이 대부분 이런 식인데 블럭 구조는 그냥 블럭입니다 블럭 블럭에 회벽칠을 하는 거죠 블럭 그래서 블럭이고 어떤 집은 블럭을 노출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 참 짜증나게 잘하네 미쳐버리겠네 이 사람 마리아 카스텔러 마리아 카스텔러 한번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분 상을 아직 못하셨어요 프리츠커 상을 아직 못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공공기업 프리츠커 건축계 노벨상 건축계 노벨상 건축계 노벨상은 공공성이 좀 필요한데 이런 거 많이 이런 거 공공성이 아직은 부족한데 그런 프로젝트를 좀 하시면 상을 충분히 탈 수 있는 분이신데 다음에 이 집 이 집도 이뻐요 이 집 이쁩니다 짜증나게 잘하세요 이 집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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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